그리스만 의지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버스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요한기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읽어보면 편지를 읽어보면 그 교회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 도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기시록에 나오는 이 개시라고 하는 말 헬라우로 보면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뭔가 베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벗겨내다 벗겨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입니다 누구의 개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일을 벗겨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7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2장과 우리 앞으로의 또한 6주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바로 환상을 보게 되죠 요한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하여서 봤을 때 13절에 보면 그분이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이 다니엘 7장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죠 사람같이 생긴 분인데 그러나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의 분이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시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이 타오르고 있고 발은 노쇠와 같이 되어 있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처럼 들렸다 목소리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일곱 별은 20절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천사, ange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천사를 통해서 교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영어 번역에 angels라 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천사라고 되어 있고요 일곱 촛대가 등장하죠 일곱 촛대는 말씀을 의하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촛대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를 나타냈지만 더 나아가서 일곱 교회는요 지금까지 역사상 존재했고 또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완성, 신적인 충만, 완전을 의미하죠 즉 우리 교회도 이 일곱 교회 중에서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하게 될까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분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장을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보시면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입에서 양날의 검이 칼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아주 노멀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모습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의 말씀이 마치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의 메스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마음을 감찰하고 또한 그 말씀에 의해 찔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회계로 나오게 되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말씀은 또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데려가는 그 사탄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등장을 하죠 거기에 보면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 날카로운 검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의 유혹을 받으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구역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바로 날카로운 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과 칼은 같이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칼이라는 이미지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물론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깨우고 또한 살리고 때로는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등장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누가 보면 입사장에 보면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너희들이 읽은 그 히브리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로고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 뭐라고 등장하죠?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이자 유일한 구원의 문,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출애국기에는 어떻게 등장하시죠?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등장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출애국기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만나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만나가 예수님을 또한 가리키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반석이 나고 또한 그 물이 바로 내 생명수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모두가 다 물론 모든 에브릭 구절이 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각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미 성장도를 지났지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일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담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전투를 총진두지휘하는 사령관으로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온유하시고 순결한 어린 양 이미지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요 양이시지만 뭐라고요? 용맹한 사자라는 겁니다 전투를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여호수와 같은 칼을 들고 전쟁을 휩쓰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분명한 이미지로 입에서 칼이 나하고 눈에서는 불꽃이 일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강력한 왕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은 노스와 같아서 모든 것들을 밟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더 나아가서 그분에 대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난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는 모든 만물의 처음이다 그분은 창조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을 또한 그분이 쥐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또한 내려오죠 그분은 사망건설을 이기셨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키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또한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분을 가벼이 여기거나 혹은 그분을 그저 옆집 아저씨 수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차에 걸어두는 마치 영적인 악세서리 정도로 평가, 가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하여금 오늘날 지나치게 캐주얼화되고 가벼워진 예수 그리스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와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해봐야 된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이시면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지닌 분이다 우리가 죽을지 살지는 그분께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에베스 교회에 대한 건강상태 이 교회의 바이탈리티, 생명력에 대해서 진단을 하십니다 왜 에베스 교회부터 시작인가 소아시아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가운데 밑에 보시면 반모라고 되어 있는 반모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반모섬이 저기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또한 그 편지가 이제 각각 교회에 전달이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스 교회가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저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2번에 바로 서머나 교회 그 위에 버가모,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마지막 7번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순서대로 성경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왜 순서가 이러냐? 바로 지도의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달하는 사자가 바로 저 순서대로 갔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편지를 보게 되면 세 가지를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내 말씀을 따라 순정한 자에게 주어질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편지는 다 이 세 가지 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무엇일까? 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받은 칭찬은 수고와 인내입니다 악을 방관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한 교회입니다 많은 수고를 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온도를 조절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고요 소그룹을 섬기고요 선교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서 교회는 이 수고 수고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수고한 게 아니고요 그 수고가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말의 헬로우 보면 히포모네라고 되어 있는데 언더라는 의미와 리메인 남는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인 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수고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힘들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오늘 임명 받으셨지만 그럴 순간들이 아마 올지도 모릅니다 아 그만둬야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나의 이 짐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마띠아 이제 가련유다가 죽고 빈자리에 사도를 뽑는데 마띠아를 뽑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섬기는 일과 섬기는 일입니다 직분은 사도직의 직분을 막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재 갈 곳으로 갔습니다 유다는 생각하기에 물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본인도 선택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를 버리고 본인이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가련유다에게 예수님이 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유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 생각에 따라서 맞아 별로 가치가 없어 이 직분을 버려버리자라고 할 것이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지 갔을 때 거기에 가련유다 없었죠?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련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련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련유다를 품으십니다 가련유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를 이제 배반하고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가련유다의 발은 배신 배반의 발입니다 악취가 나는 영적인 악취가 나는 그런 발을 예수님이 씻으셨다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세족식을 마치고 가련유다는 결국에는 자신이 정한 대로 갈 길을 갑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지만 더러워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는 네가 할 일을 해라 어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임원의 임명을 받으신 분들 우리 신천집사님들 이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 시작은 이 직분이요 제가 드린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요 사망과 지옥의 키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힘든 순간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히퍼모네 인내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것이 참 귀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분들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유익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집어던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추세예요 그러나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포기하고 싶은 때는 목회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지금이 별로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 1년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참 그럴 때가 어렵죠 굉장히 근데 저를 붙잡은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인내하게 되고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Under, Remain 누구 아래 남아있냐면 바로 주님 그 아래 주님의 그 권위 아래 남아있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예배서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악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것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의 몸된 교회 안에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한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초득계에 난무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류와 하나의 말씀이 아니거나 잘못 해석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악이면서 영적인 이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재료를 보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축물이 물론 지금 다 파괴가 됐지만 있었습니다 뭘까요? 보통 우리가 7대 불가사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피라미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기억이 안 납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 파괴됐지만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보면 복원된 모습을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지셨을까 그래서 불가사의로 남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이 여신의 축제가 매년 5월마다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으니까 남자 사제 24명 여자 사제 24명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것이 참 음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설 읽어보시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이 도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해라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남편을 존중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에베소설에 적혀 있거든요 얼마나 이 가정을 흔드는 그 당시에 영적인 공격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이방 문화와 제사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카운트 컬처를 대학 문화적인 자세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어떤 유혹들이 참 많이 있어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러한 흐름들을 저항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다른 사람 찾아갈 수 있어 다른 남자와 잘 수 있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 할 수 있고 그게 뭐 어때? 라는 이것이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당시 그것을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서 걸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성애 이슈를 잠깐 다뤘지만 이 성적인 죄는 도덕적인 악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악이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악에 대해서 대처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 니골라 당해라는 이단도 등장하지만 주님은 그것도 그들을 미원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니골라 당은 버가마 교회에서 한 번 더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많은 수고를 하며 인내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너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완료 형태로 써 있습니다 너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다라거나 버릴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완료 형태로 써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누구와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여줍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을 하고 버린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 취한 내 아내를 너가 그때는 젊었으니까 사랑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천만원이었을 때 그 모습과 달리 나이가 들고 외모가 변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느냐 그 첫 사랑을 너는 버렸다 우리 부부학교에서 묵상해야 될 본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묵상해야 될 본문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은 주님의 신랑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부로 등장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님의 신랑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너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조차 내가 나를 어떻게 따르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부 시절 그 처음 사랑의 시절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제 광야와 같은 힘든 시절을 지날 때에도 주를 따라왔고 그분만을 사랑했습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시절에는 연인관계나 부부가 더 뜨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서로를 격리하고 의지하고 이래서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면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대개 보면요 많은 경우에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주를 찾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를 찾는 겁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문등병이 걸린 10명이 주를 찾아옵니다 저에게 병이 걸렸습니다 아주 간절히 고쳐주시거든요 감사하구나 떠났는데요 떠나자마자 주를 잊어버려요 단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해하죠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가느냐 이게 보통 흐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을 찾다가 뭔가 살만해지고 괜찮아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는 원래 그렇게 괜찮았다는 듯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연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만 놔두면 식어지는 겁니다 끓는 물 식히는 방법은 뭐예요? 가만 놔두면 식는 겁니다 사탄이 또한 가만히 놔두지 않죠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에 식는 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께 드리라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와 약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해 보면 우리 남편이 되실이라고 미래의 형을 썼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실 뿐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순결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약혼이란 표현 왜 약혼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최종적인 혼인잔치는 마지막에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신랑이고 우린 신부예요 그래요 우리의 남편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혼식은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봐야 진짜 주님과 내가 결혼한 것인지 안지를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마귀의 꾀에 빠져서 머리가 생각이 부패해서 악한 꾀를 당해와여지고 다른 신랑을 쫓아가진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참 사랑했지만 지금은 어느덧 다른 것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과거형이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구원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이 점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으면요 다 잃은 겁니다 아무리 정통신앙이고 거제 교사와 이단을 물리쳤고 수고를 많이 했고 인내를 했어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 잃은 겁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완료 형태로 끝났어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아예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러브레터를 쓰고 계세요 나와 연애하자라는 거예요 윌싱 칼라일이라는 분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포로로 삼으셨다 사랑의 포로죠 나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연애사건과 같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연애하는 그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전화를 하며 대화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듯이 주님도 그렇게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싶어지고 기도가 싶어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몇 시간이고 읽게 되고 주님이 알고 싶어서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는 것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언제적 이야기이십니까? 먼 과거의 일 아닙니까? 신문에 어떤 부부 이야기가 실렸어요 자신들은 쇼윈도 부부라는 거예요 바라보고는 있는데 쇼윈도 가려져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쇼윈도 부부라는 겁니다 결혼 초기에는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7년째 손도 안 잡고 잠을 자고 심지어 완전히 각방을 쓴다는 겁니다 그 부부의 아내가 이렇게 썼어요 전형적인 우리는 쇼윈도 부부다 슬프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올해로 결혼 8년 차 나는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다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똑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다 아이를 가졌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두가 축복해졌다 결혼 6개월째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늘 연인처럼 지냈었다 어딜 가든 꼭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 안달했다 그랬던 우리가 왜 이러고 사는 것일까 아이에게 좋은 엄마 아빠이고 싶은 우리 두 사람은 헤어질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냥 쇼윈도 부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생각하니까 서글프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늘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서글픈 인생이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한 것 없는 결혼생활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빠지는 것이 없는 가정일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곰고 고라일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면 차라리 다행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숱한 유혹에 시달린다 결핍이란 들키기 마련인 건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다가오는 남자들이 늘었다 아직까지 도덕적으로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하진 않았다 그런데 요즘 나도 내가 불안하다 이미 갈 때까지 간 것 아닐까 여러분 이런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부부와 가정이라는 틀은 갖고 있는데요 명목성이라마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정은 소위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부부가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어디에선가 사랑이 떨어져 나갔으면 어느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손잡고 사랑하며 정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어느 순간 이게 떨어져 나간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구하고 인내하고 거제 교사도 분별하고 2단도 물리쳤습니다 정통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히 순수 정통신앙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어 버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분명히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그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만을 의지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통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궁율과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역의 선지자들이요 진리를 외쳤죠 회개하라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죽어가는 그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눈물과 함께 진리를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고 해도요 이 눈물이 없다면요 궁유라는 마음 사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통이어도 그것은 다 잃는 거예요 바로 그 눈물이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점 애절히 기다리셨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어요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두 가지입니다 생각해내라 그리고 회개하라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내라는 것은요 remember 기억하라와 dwell 머물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라는 것일까 너의 첫 사랑을 remember 기억해라 너의 뜨거웠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거기에 한번 머물러봐라 한번 생각해 잠겨보라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부도 한때는요 열렬히 사랑했다고요 뜨겁게 사랑했다고요 연인처럼 지내고 어딜 가든 꼭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 안다랬고 길거리에서도 뽀뽀하고 키스하고 팔짱 끼고 하트 날리고 집이 두 시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빠가 데려다 줄게 오빠 운전 취미 알지? 이러면서 내 집은 캔자스리 저의 집은 오클라마 시티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 라이드 하던 때가 있었는데 헤어지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헤어지자마자 방금까지 봤는데 헤어지자마자 바로 전화 걸어 너무 아쉬워가지고 전화하면서 막 오는 길까지 계속 전화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어봐야죠 뭐 알지 이거 참 근데요 지금은 차라리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차라리 여자가 있으면 나도 남자를 만나겠다는 거죠 그럼 서로 퉁치는 거 아니냐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은요 그 첫사랑을 기억해내야 된다 그 사랑 나와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해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던 때 말씀을 삼아하던 때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서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그 시점에서 돌이킨다는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시점에서 내가 그 사랑의 시간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 주를 향한 내 마음이 식었는가 여러분 연인과 배우자의 상을 보면 관계를 보면 식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여자를 본다거나 다른 남자를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눈이 들어오면 사랑이 식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혹은 연인과 배우자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식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또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선거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고 주를 향한 사랑도 식게 됩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피해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인 손해는 자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초대가 옮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해석하면 교회가 문을 닫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한때는 엄청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결국에는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유정만 남았어요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더 이상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맛을 잃은 소금과 유사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진다 다시 말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연인의 관계 마지막 끝은 뭘까요? 갈라서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연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을 갖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깨어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화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잡초가 자르고 나중에는 화채는 죽게 돼요 마찬가지로 애정이 식으면 생명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통이 되어도 다 잃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통 신앙에 흠이 없는 교류와 신앙을 다 가져도 다 잃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하늘 나라에 있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건 창세에서 금지된 열매죠 그런데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열매 그 생명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 손에 붙잡힌 촛대가 되어서 바라기는요 올해 30주년, 40주년, 50주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영원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닷 주님 6 7 8 10